아 여기는 북한산 국립공원 정릉지구 생대당반체험관 쪽이 부근인데 여기 지금 매립 쓰레기 같은 게 좀 많이 고치됐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보니까 매립 쓰레기가 매립한 지 좀 오래된 것 같고 신발도 입고 보니까 여기가 보니까 폐타이어도 있는 것 같고 많이 발견됐습니다 여기 4기 쓰레기는 대가져 가야 되는데 아직 좀 성숙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발견되네요 예전에 북한산 대피소 쪽에서 매립쓰레기를 무지하게 수거를 했는데 이쪽에도 쓰레기가 많네요 보니까 여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휴게 공간인데 이쪽에 가면 칼바인 농선이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군부대가 있고 저기도 생활 쓰레기 무지하게 멀리 버렸네요 여기도 이것저것은 맨날 수술이 많아요 아 네 아 아 감사합니다.